지난달 28일 문을 연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. 100여 개국, 50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에 한국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 1961년 설립 후 만 3천여 개의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하며 다양한 환경활동을 이끌어온 세계자연기금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흰 콧불소 서식지를 확장하는 등 매년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세계자연기금이 한국본부를 서울에 유치한 데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지난 7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는 세계자연기금이 한국본부를 서울시로 선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운동, 차없는 날 실시 등 서울시의 국내외적인 노력도 세계자연기금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. 세계자연기금은 한국사무소 개소 후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를 확대 실시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 등 서울시 정책과 사업을 협력해 세계화시킬 계획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드디어 올해 들어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한국이 그동안 굉장히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고요.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좋을 때라고 봅니다. 서울시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세계자연기금사무소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서울의 환경 분야 우수 정책을 해외 도시에 수출하는 등 환경 관련 정책의 상호협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서울시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역동적인 도시로서 정보통신, 금융 등 다양한 도시 불화가 되어 있습니다. 세계자연기금이 갖고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, 세계자연기금의 유치를 통해 서울시가 아시아 친환경 분야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 TBS 홍의정입니다.